선지구 우와 서비스도 잘 나온다 마늘 막 팍팍 풀어 가지고 오 잘 나오네 선지 자 오늘 온 곳은 이쪽으로 쭉 가면 월드컵 경기장 그 다음에 만촌 내거리 쪽 만촌동 가는 쪽 그 다음 반대쪽 이쪽은 경산 가는 쪽 오늘 cg 왔거든요 자 오늘 온 것은 여깁니다 24시간 합니다 여기 그리고 뒤에 주차장도 있구요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비전골 소짜 2만원 자 요건 오징어 불고기 정식이구요 2인에 만 6천원이고 이걸 주문하면 이렇게 선지국도 나오구요 그 다음에 이렇게 비벼 드실 수 있는 이렇게 이렇게 나와요 자 요거는 평양냉면입니다 평양냉면 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주문을 하면 오징어 불고기 정식을 주문하면 반찬도 뭐 이정도 나와요 김치 그 다음에 양념게장 물김치 그 다음에 가오리무침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남반 채널 자칭 태권보대사 심폭입니다 오늘 온 것은 24시간 하는 집이고 오늘 온 이유는 이것 때문에 왔습니다 사실은 이거 오징어 불고기 제가 이제 단골식당 오징어 불고기 연탄불에 구운 석세 오징어 불고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기 이게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걸 이걸 보고 가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갈비전골이라고 또 있더라구요 그래서 아 이건 무조건 가봐야 되겠다 해서 가리비도 좀 들어 있고 그 다음에 당면 들어있고 오늘 쳐맞거든요 저에게 그 다음에 갈비 요런 스타일 약간 느낌을 보기에는 비주얼은 돼지찌개 같은 느낌인데 그 다음에 오징어는 불향이 나면 완전 퍼펙트한데 아직 안 먹어봐서 선지국도 나와요 선지국 와 서비스인데 잘 나온다 마늘 막 꽉풀어 가지고 오 잘 나오네 선지 이게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몇 번 평양냉면을 경험을 해봤지만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었어요 아시죠 슴슴한 맛 도대체 무슨 맛이야 이쁜거 아무것도 안 놓고 국물 먼저 먹어볼게요 제가 예전에 어디서 먹었을 때는 완전 그냥 진짜 물맛이었거든요 물 아무것도 안 나 물만 근데 이건 괜찮은데 음 괜찮다 근데 이거 맛있다 음 좋아요 조개 조개 갈비 전골 이것은 밥하고 먹어도 되고 그리고 수단적으로도 괜찮아요 고기 많아요 고기하고 같이 가리비하고 나 이게 당면이 너무 좋아 고기가 잘라서 먹어야 되나? 이렇게 좀 잘라서 드시면 고기가 굉장히 부드러운 스타일 고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잘라서 드시는 게 좀 더 부드럽게 식감을 즐기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큰 것보다는 아 근데 양념은 딱 밥하고 먹어도 맛있고 좋아요 그 다음에 고기랑 같이 먹는 조개 곁들이니까 훨씬 더 좋네 하기하면 이런 조개는 없어서 못 먹는 거니까 사실 오늘 이거 때문에 왔는데 아쉬워요 조금 아쉬워요 뭐냐면 원래 이거 직화로 하셨대 직화로 하셨는데 밥을 비벼 먹기가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지금은 약간 좀 오징어 볶음 같은? 오징어 두루치기 같은 느낌으로 조금 이렇게 바꿨다 하시네 원래는 불맛 확 나는 그런 직화였다고 해요 음 그래도 약간 약간 아주 매콤하고 그런 어떤 고추장 고추장을 가열한 향 거기서 올라오는 스멜 불스멜은 살짝 있어요 자 넣고 그러니까 이게 8차 넣으니까 괜찮죠 오징어 볶음에다가 손짓궁 나오고 반찬하고 같이 이건 뭐 쓰러진다 오징어 두루치기 오징어 두루치기 돼지 두루치기 이런 거는 야채 넣고 비비면 끝이야 다 맛있어 오징어 음 근데 이게 선지궁 맛있다 6,000원이네 이거를 서비스로 그냥 준다니까 사장님 이거 주문하면 이거 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건 너무 안타 이거 한가구 6,000원에 팔거든요 근데 앞산에 가면 이거 있잖아요 오래된지 어딘지는 제가 상호는 말씀 안 드릴게요 거기랑 비교했을 때 이게 훨씬 나아 오히려 메인도 맛있지만 어우 순직국이 더 반한다 언제 먹어도 맛있다 소개를 해드린 적이 없어서 주문을 해봤어요 쓰지하고 쓰지하고 그 다음에 양하고 무침 이 카페트 같은 느낌 마늘향이 싹 올라옵니다 마늘향 아무것도 안 찍고 안 먹어볼게요 근데 이거는 이제 밥 먹을 때 먹는 건 아니고 술안주로 술안주로 먹는 거 같아요 밥하고 먹어도 되겠다 일단 냄새 같은 거 하나도 안 나요 겁나 부드러워 맛있다 이거는 쓰지 이번엔 찍어서 그다음에 주문하면 이것도 나오거든요 이거랑 같이 이거 처음 먹어보는데 맛있다 양은 따로 곱창집 가면 먹잖아요 양곱창집에 이렇게 삶은 것 같은 이런 느낌의 무침 와 이건 처음 먹어보는데 겁나 맛있다 마늘향 싹 나면서 삶아서 맛있다 맛있다 양이 양이 많아 마늘향 싹 나면서 이 식감 아 배불러 평양냉면 육수 이 한 사발 따로 추가했는 것까지 다 마셨어요 구독 좋아요 이제 10만 가야지 가자 보통 생각하실 때 막 노포 오래된 주택에 있는 어떤 식당 할머니가 만든 음식 어떤 그런 느낌들에 대한 사람들이 기대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라든지 깨끗한 실내 그런 곳에서 먹는 음식 그런 것들에 대한 편견들이 사실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좀 그렇거든요 근데 실제로 제가 이렇게 많이 다녀보면서 느끼는 게 프랜차이즈면서 맛도 괜찮은 곳도 많습니다 자 그럼 또 저는 내일 맛있는 음식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남바완 채널 자칭 대공고대사슈 뽕이었습니다 바이바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